저 히는 이쪽으로 가려 잠깐만 어이 지금 열려있는데? 탄약이라도? 좋으세요 나이스 마스터 오버라이드 필요 잠깐만 여긴 나이스 아 여기 그냥 엘리베이터에요? 별른데? 그러게요. 세팅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는 한번 확인해봅시다 어우 제 탄약이 아이아이아이 아이아이아이 이거는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오케이 다 제장 다 제장 전했어요 아! 우리 이쪽으로 가야 돼요?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엘리베이터 탄거 지금 하셨어요 베라킴은 이번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자리가 어때요? 재밌어요? 그거 아 거기 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드래곤 플라이 드래곤 플라이 멕킹 버투럴 리얼 서르스 카씨 어 타면 안 돼? 아쉽다 혹시라도 업그레이드 모듈이라도 있어요? 아닌데 워컴 투 마이닝 데크 마이닝은 어 직광 이었어요? 까먹었는데 와 아 아니요 모르겠어요 Unitologist 이었어 이었어 제이게라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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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걸 구역으로 이동 발사관 활성화 오케이 고 저 챕터 7 어 그 팝업이 어디에요? 오하 이게 뭔데? 벗을 저한테? 저한테 왜 이래? 그거 안 돼 그냥 나가면 되죠 아닌가? 여기 뭐 해야 돼? 여기 뭐가 있나? 아 아 근데 레벨 못 읽어요 못 읽어요 아마도? 근데 보너스 방 레벨에 따라 열 수 있으니까 그 방이 어떤 레벨인지 몰라요 아 그냥 한번 확인해 볼까? 어 이렇게 아마 이렇게 됐죠? 네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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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약이라도 이 방에 있었으면 아니 마스터? 하아 어흐흐흐 하지만 저는 캡틴의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정보를 만들 수 있는지 이시모라 스토리어 오피서에서 생활한, 아니면...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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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등통신차 아... 전 지금 그냥 발사... 어... 이거 미션인가? 네 임무 몰라 헉 헉 업그레이드 모듈 헉 이상하다 오케이 여기도 뭐가 있죠? 레벨 3 퓨려 우리 아직 레벨 2밖에 안 돼 나이스 돈 가게 헉 아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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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못 팔 수 있어요? 아닌데 흠 흐흐흐흐흐 그럼 이거 좀 사고 이거 좀 사고 그리고 이거 하나 사자 나이스 지금은 우리 주무기 다시 장착할 수 있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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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갑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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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업그레이드 할 거 너무 많아요 저는 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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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솔직히 말하자면 이건 뭔데? 스테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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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별이 없는데 이거는요 지숙 시간 아마 아마 좋을 텐데 근데 플라스마 컷터 이거 너무 많이 이어서 리퍼 플라스마 컷터 이거 너무 많이 이어서 리퍼 플라스마 컷터 폴스트라이플 스테이시스 제 주무기는 이 두기야 데메지 좀 증가했고 이거는요 데메지 증가할까? 아 캡으로 시작해야 돼? 아 이미 했어요 그럼 데메지 증가 좀 하자 데메지 증가 좀 하자 나이스 오케이 음 빠라뿌 답답 디디두 이 이거는 아이고 피투성 이 게임 진짜 할만해요 어 레전드 이블 같은 게임 좋아하면 이 게임 진짜 할만해요 오 이거는 아 여기 있다 우리 이쪽으로 가야한다 아 저는 한번 음 내일은 구독자의 밴드하고 하는데 전 그거 한번 테스트하고 싶어요 그거 되는지 그거 저 버튼이 어디야 아 오케이 잠깐만 여기 무슨 일이인 것 같아 네 여기 무슨 일이 있어요 네 모자 말인가 네 모자 말이야 아 일단 컴온 왜 아직 아직 컴온 돈 말고 그냥 웅 아 아이없네 어이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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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테스트 틈 좀 주세요 게임 티탄약이 다시 거의 다 떨어졌어 아 오케이! 나이스 잠깐만 저는 그 버튼 어디 설치했어요? 여기 아닌데 이거 마블인가? 어디야? 잠시만 이거 어떻게 몰라요? 스팀 덱? 어제 설치했는데 여기 아마 이것인가? 아 네! 한 번 한 번 기브베이 그거 한 번 눌러주세요 이거 한 번 서야 돼요 여러분 베라킴님 한 번 서주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어깨 보일 수 있어요? 오케이 하나 하나 등록했어요 하나 한 사람 또 든을 칼 수 있을까요? 안면전 그냥 아마 지금 버튼 다시 누르면 그냥 아마 베라킴 안면전 그냥 이길 거예요 아 네가 어깨 응 한 번 더 다시 지금은요? 베라킴님 한번 다시 입력해주세요 Giveaway 엔트리 하나 있다 네! 오케이 돼요 나이스 드리드 됩니다 이거는 테스트했고 내일은 무슨 문제가 없을걸 계속하자 비웨어 아 그 단어가 뭐지? 함정? 앞에 함정이 있다? 싫어하는 소리 많이 듣고 있어 나의 얘들아 어디야? 저 선물이 가져왔어 아 아 하 이거 또 되네 오 함정에 도움이 됐다 고마워 왜? 어음 아 끝났어? 오케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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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이 나이스 똑똑하니까 똑똑하니까 이곳쪽으로 가야 하지만 이 친구는 뭐가 있는지 여기 여기 좀 위험해요 좀 위험해 보이는데 아 잠겨있어 아쉽다 도바 드레스 아이고 어 여기는요 당신 루트 좀 있을까 아닌데 아쉽다 아니면 오우 도니 없을까 음 이게 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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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넘더라 아직 단약도 거의 다 덜어졌는데 어... 이거는... 아닌데 저거 이건 엘베이터이고 우리는 엘베이터 타야 돼요 혹시 저 문은 들어갈 순 없어? 아 쉽다 그럼에도 세이버 한 번 해봅시다 저는 그... 레지렌드 이블 4 리메이크를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너무 하고 싶어요 저는 그 게임 아직 제대로 안 해봤어요 그... 시작만 했는데 아... 금방 Justin... 거의 죽었을 뻔 레지렌드 다 HBO 어... 네 아 깜짝 오케이 와 이쁘다 엔진인가? 이건 뭐에요? 근데 엔진에 왜 물건 들어와요? 아니 채권이죠? 우리 채권한 아 네네 마이닝 마이닝 오프레이션 장신은? 아이아이아이아이아 네 제이광만한 것 같아요 오! SOS 아이아이아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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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ritt. 세대가 뚫리베렐드로 돌아가자 만약에 네네네네 어디야? 가져가야 돼요 진짜 아무리 없어? 오케이 나이스! 아 오케이 베려하지 않아요 죽을 아트 아 다시 엘리베이터 잠깐만 잠깐만 가져갈게 엘리베이터 타면서 다시 누가 생을 거야 나 바보가 아니야 나 바보가 아니야 어 여기로 오케이 어디야 어디야 아 진짜 아 안 오른데 아 네 이쪽이 맞아요 오! 이게 뭐야 오 오 오 오 오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저한테 주세요? 아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여기 폭탄이 많은데 아 iyim 뛰어! 아직 살아있어? 아 제발 진짜 그거 뭐지? 아 라이트일 뿐 에..일 뿐 오케이 어어 또 누가 두루루 또 많이 있어 또 많이 있어 아닌가? 내려가야 돼요? 오케이 에이! 아 오늘은 이런 오케이 잠잠잠잠잠 빨리 빨리 아직 살아있어 아 돈 말고 탄약 좀 주세요 제발 돈도 필요 없고 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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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만 받아요 돈만 받아요 오케이 여기도 아무것도 없죠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여기 뭐가 있을까? 어 어 나이스 당신은? 오케이 오케이 팀 보게 안전성이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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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지역 광물 가공지역 오케이 왜? 잠겨있어 잠겨있어 아쉽다 이거는 무슨 함정 아니 난 신 난 신 왜 이렇게 아 아 아 당신 무슨 당신 무슨 당신 무슨 다리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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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하고 있었어 왜 데미지 안 들어갔어 나쁜 놈아 아직 이 레벨 밖에 안 되는데 does 으 으아 우주 아 llevar 전 왕자님 안녕하세용 오 다행이다 음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거기로 가야 돼요 우리 혹시 이거 나이스 나이스 종혈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아마 이거 됐어 저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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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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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 있지만 어디인지 파악 못해 어디 아직 살아있어 진짜 나쁜 놈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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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야 돈 너무 많이 받아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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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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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 이게 뭔데 다 됐죠 다 됐죠 어 어 오케이 여전히 안 되는데 아 오케이 어 음 지금은요? 더 많이 인거거든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아 아 아 거기 숙제가 있어 있었는데 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역시 어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럼 좀 일이 있습니다 아 아 이리 있어 다 잡았어? 어이없어 루 좀 주세요 어이없네 이 길이 맞아요? 어이없어? 어허 어이없어 어이없어 세이프스테이션 어디야? 필요합니다 이게 뭐지? 어허어 우리 레벨 3이 됩니다 레벨 3 됩니다 우리 레벨 3 네 미스 아이없어 치고 깜농관 데레스 리그 찾기 완료 아엠 거기로 여기 뭐 있나 엠 . . . . . . . . 전의 아이가 그리고 아이들 그 제가 사랑을 사랑합니다 여기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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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꺼 Oran 이건 좀 위험해 보이는데 어허어 아... 어이없어 거기... 뭐... 뭐... 뭐였어? 뭐 빨란데? 뭐 떨어졌어? 아이고 우리 다시 여기야 거기로 가야 돼요. 혹시 여기... 레벨 3? 오우 야 힘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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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장발렁 저장발렁 피 여기 들어가있었어요? 아닌데 저 소리 발제국 소리인가? 아니지 레벨 3 거? 없어 오케이 SOS 비건 찾기 아 이거 이미 봤는데 아 우리 다시 엘리베이터 타야 돼요 우리 다시 엘리베이터 타야 돼요 잠깐만 가져왔던 그게 오 없어? 어어 소리 안좋아요 음악이 우리는 까판으로 까판 D D인가? 네 까판 D로 오 오 멋있는데 어? 잡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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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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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그 마커였어? 넌? 아니 아무것도 안 봤어 내가 또 뵈어 그냥 그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 알았어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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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누가 있죠 아닌데 에이 에이 거기 아마 그런거였어 아 거기 그런거였어 아 거기 그런거였어 아직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진짜 어이없어 이만 일이 있어 종은 아 아 아 아 넌 지금 죽고 싶은것이 아니야 아 아 아 어허어 무기 많지만 다 좀 약한편인데 다 좀 약한편인데 아 업그레이드라도 진짜 해야돼 어 어 이렇게 하자 혹시 음 단약이 있는 다른 뭐 들은 줄 알았어 어 오 나이스 아 이거 봐 그냥 이쪽으로 가야 했었어 허허허허허허허허 확인은요 잠겨있어 오케이 안녕하세요 넵 또 또 가져 가져 아 안돼 음 나이스 아니 아니 어리 어디야 아 거기도 왜 왜 나이스 나이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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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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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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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전 단약이 많이 없어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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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너도도 도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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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긴장돼 네 제발 아 왜왜왜 아니? 어디? 아 네 오 마이 갓 제가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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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빨리 ido 아 아 아 네 아 그럼 열어주세요 그럼 열어주세요 여기 뭐 오죠? 네 어디 네 어어 자 으허아 이 grabbed 아하 진짜 아아아아 바감면요 아 오케이 네 이벤트 내일 저녁 8시 코리안 타임 잠까만 무기 단약이 있는 무기 오케이 나이스 도 오 오케이 됐죠? 됐죠? 됐다고 해주세요 나이스 오케이 고 기다리십시오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왜 왜 왜? 싫어 당신 오 비밀방 오듀 럭 중급 지그 리크 오케이 이게 뭐지? 비커 어 여기 뭐 있네 노이스 끝 끝 끝 예? 왜 이쪽으로 가야 돼요? 진짜요? 진짜요? 오케이 헉? 온 소리 오 이준 졸업 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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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 왜 안되는데 제대로 안돼요 고양이 캠이 제대로 안돼요 다른 캠이 없어야 되죠 아하하 아쉽다 설치해야 돼 설치필요 아쉽다 어어 전부 들었어 아 당신은요 아쉽다 히히히히 저는 지금 어 캐릭터 2개가 있는데 이상하다 왜 이제 왜 캠이 없.. 왜 캠이 여전히 있는데 아 이거는 음 이건 이상한데 잠깐만 무슨 캠이 없어야되요 이 캠이 이 캠이 아니요 이 캠이 이 캠이 여기 여기 이 작은 애들 보.. 음 알아보는 것이 진짜 진짜 어려운데 아 이거 아까 탔죠 어 음악은 좋은데 음악은 좋은데 왜왜왜 아 오 오우 오우 다른 갤 다른 갤 어떤 갤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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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자! 으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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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굿! 개리 맞죠? 네, 맞아. 알았어. 저장 완료가 됐습니다. 엘리베이터 탄자 전한 엘리베이터 은하기가 이미 이 슈가 했어 가져갈까? 아 거기 뭐 있는 줄 알았다 알았어 음악은요? 음악은요? 그냥 꺼내서 있자 기다리면서 와 너무 높네 너 왜왜왜? 왜왜왜? 왜왜? 움직이지마 어이없어 어어 전략 없어 어어 그런 일이 있어 듣지만 못봐요 듣지만 못봐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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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봤는데 듣지만 못봐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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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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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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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죽었어 나이스 어허 지금 으악 으악 돈 던 주세요 저 탄약이 필요합니다 탄약이 탄약이 암네스캔님 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처음으로 오신 곳 오오오 반영합니다 호우 당신? 아이씨 나쁜 놈 으으으으읍 이거 좀 나이스 비웨어 함정 앞에 있다 길이 맞죠 이게 뭐지 아무것도 아냐 나이스 치골지역 아우리 다시 역이야 혹시 지금 그는 편에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는요 아닌데 오케이 허어 스모킹 아 스모킹 한국으로 모였어요 아 까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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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삼 까먹었어 음..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 Jon Wyk.. Jon Wyk style 좋은 식사 작은 아이스크림, 작은 아이스크림, 어떤 아이스크림을 봤을까? 작은 아이스크림, 작은 아이스크림, 어떤 아이스크림이 있을까? 당신은 혹시 할 수 있어? 오케이 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엔지클리피티아 이시무라, 오케이 음 이거는요 아, 후지통 쓰레기통 안녕하세요 다 이그 셔죠? 음 어어어어어어 그냥 터뜨려운 수면을 터뜨려야 There's gotta be something The asteroid The one in the mining bay for smelting What about it? If I attach the SOS beacon to that asteroid And then launch it away from the ship We'd get a clean broadcast And you'd get yourself killed The machinery in there is still running Isaac And it probably kept those things out too This is our best shot Kendra I'm taking it OK cool 어... SS 비컨 심기, 오케이. 어디? 중력 사슬 파괴, 오케이. 아, 여기 엄청 많이 있는데? 여기 있는데? 워, 오케이. 엘리베이터 타자. 지금, 아, 이거봐. 열어 있어. 한번 다시 저장하자. 아, 죽을까봐. 어. 오케이. 어, 어. 어, 어. 아, 이리 있어. 이리. 다행이다. 더 많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탄약이 많이 필요한데? 샷이 많이 필요한데? 오우. 진짜 무기, 어, 음. 데미지 증가, 업그레이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는, 어. 이런 거 있네. 오케이. 그거 어디 있어? 배터리가 어디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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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궁의 비투성이요 너무 맛있는데 음~~ 오 나이스 저는 드디어 어.. 이거 인원장 사용하였어요 나이스 오 갑자기 어.. 아이템 엄청 많이 받고 있는데 좋은 징조가 아닌데 이게 뭐지? 아 우리 새로운 방어궁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앞 고통 많이 있다? 어허허 아허허 고통 해제 고기로 가야하지만 오우 스테이쉬 가득쩡 오오 오우 오우 우하 어떤 무기 이게 이거 포스 갓 라이온 갓 이거라는 이거 이미 설치 되어 있어 장착 되어 있어 이거 어? 리퍼? 오케이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여기도 들어가있을 텐데 이거 그냥 혹시 빵이야? 오우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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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저 못들었어 우리 뭐해야 하지? 아 아 잠깐만 거기로 가야 돼? 오케 오케 아 아 오케 아닌데 음 저 요빠도 없는데 오케이 저 지금 뭐 해야하는지 몰라 거긴 나가야 되나? 아, 오케이 이거 아마 틀렸어요 여기 들어가면 어떡해? 오케이, 이것도 방법이 아니야? 이것도 방법이 아닌데? 한번 들어 보세요 무엇 моей아 ZERO BRAVITY 2nd 2nd 3rd 2nd 2nd 3rd 아 2nd 2nd 3rd 아아 그거 어디야? 저 기기가 어디지? 아 나 거기있고 거기야? 아니야 이것도 아는데? 아 이것도 아닌데? 저 사이드 그 그 나가야 되나요? 아니면 전 거기 나가야 돼요? 사이드로 나가야 함 그래 네 대박 지금은요? 이쪽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아니요? 아 오케이 cool 근데 아 여긴 뭐 있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들어가면 돼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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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됐죠? 아니요? 으아 아 아아아아악 잠시만 광자 스테이스 충전 해야 돼요 아, 거기 스테이션있어요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멋있네 고! 가세요 이거는요? 아 쓰여 또 오케이 고! 여기 뭐 있는지 잠깐 볼까 근데 찾을 아이템 없을걸 멋있어 그럼 다시 들어가자 어 이거는 계속 아 오케이 노이스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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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깻잠금 깻잠금 여기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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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봐 못 봐 못 봐 자 나이스 잡았어 더 많이 있나? 더 많이 있나? 네 거기야 거기야 어디? 와 이 친구들이 보는 것이 진짜 어렵다 어이없어 네이버 사슬 입학에 이게 어딘지 찾아야 되죠 그게 어딘지 일단 찾아야 돼요 에이 왜 빅힐 알려준 것이 아냐? 여기 뭐 해야 돼요? 무슨 버튼이라도 있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오케이 그룹시다 아니? 아 아 아 어깨 이 방에 뭐가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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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뭐가 더 있어요 여기? 아니죠 하나 깼고 이것도 깼고 이거 아마 다인 것 같아요 바닥이 어디야? 여기 안인데? 바닥이 어디야? 밖에 하나 더 있어 아아 오케이 바닥이 하나 더 있어 아아 아이아이 어이없다 건너편에도 하나 있었는데 잘 가세요 중력사슬 파괴 목표 말려 아이아이아이 수행사 발사 어떡하지? 일단 다시 들어가야 하지 아아 드디어 아이아이아이 오래 걸렸는데? 오래 걸렸는데? 아이아이 제 셋업 왜 이렇게 이상해요? 챗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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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가자 다시 들어가기 네 아이아이 오우 어디에 해 다행이다 우리 이거 반복했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진짜 하이토린 거기 이미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타야 돼요 커피 마시면서 오하 오케이 우리 이거 다시 필요하나 아이아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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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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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쪽으로 장고 아뇨? 지굴 지어시, 오케이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 오케 아 여기가 다시여기니 여긴 맞나? 아다아이 음 어 아멘 너 아 좀 그런 일에 있어 하이하이 아 니리안 좀 해야되요 휴가 좀 주세요 뜩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뚜뚜루루루루루 가령 네. 어떻게, 어디 어디 어디서 놀아야 돼요? 아 그냥 나가도 돼요? 아닌데, 안 돼요 아! 따따라 따따따! 문이 좀.. 안녕하십니까? 아 제발 컴온 어이없어 네 열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철연 야 진짜! 으흐흐흐흐 폴이 Сер바구니 블레이오 안투 핵 핵샷 아이고 진짜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 제트한 야기 제트한 야기 우리 와 돌아가야 되겠죠 그럼 음 거의 다 떨어졌고 나이스 나이스 혹시라도 아 35 컴온 나이스 나이스 저거 뭐 어 와요? 아닌데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지금 저 저 소리 이게 뭐지 파이언 방사기 업그레이더 이거 괜찮을걸 아 업그레이드 사이즈 있어요? 어 이 부분은 작업들을 가져 업그레이드 아 이런 것 가지 있어요? 몰랐는데 근데 누가 이런 돈이 있어 펄스 라이플 업그레이드 키네틱 오토로더 오토로더 아 가족 업그레이드 정의 에너지 립스 업그레이드 아 아 암호 암호 오케이 어 네 하하 모르신다면 구독해주세요 히히히히히히히히 하하하 자홍도 하하하 호 우린 이 쪼그로 가야 돼 싫어 오 나이스 헉? 기브웨이 아직 액티브? 진짜? 그럼 이거 어떻게 겠나요? 아 지금 아마 겠났어 이상하다 트위치는 어려워요 트위치는 어려워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8시 저녁 8시 8PM? 한국타임? 오시면 구독자 이벤트 할거에요 모자 누구한테 선물로 주려고 주려고 네 음 슈트 업그레이드 아 펄스 라이플 리퍼 저는 왠지 바이온 발사기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오늘은 그냥 그 내일 위한 그 구독자 이벤트를 위한 그 그 그 시스템 어 시도해 봤어요 여기 아직 들어가면 안되죠 여기 아직 들어가면 안되죠 오케이 음 이쪽이야 오 오 오 나이스 오 오 긴 거 주세요 드램 정가장으로 인투드보이 챕터 7 완료 챕터 8 시작이다 노이스